아끼는 내 차 사고 탈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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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볼보 S60 D3 2세대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8년식 주행거리는 28,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보증해드리고 있는 모델입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러프 있습니다. 전면 유일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내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있고요. 컨디션 살펴보신 후에 측면으로 돌아와서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는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요. 6.10으로 80%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볼게요. 손잡이 쪽에 PPF 시공되어 있고 문코 보이지 않습니다.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도 6.10으로 8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네 트렁크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는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요. 동일하게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문코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28,261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크루즈 컨트롤 어디티브 되어 있고요. 음성인식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핸들 왼편에는 전자식 파킹이 있고요. 희측방 감지 센서 A필러 쪽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위쪽 선루프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ECN 룸밀러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스타트 버튼 있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오토 스탑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입니다. 네, 이 차량은 보조키까지 키 2개 마련되어 있고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보시다시피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컵홀더랑 수납 공간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다음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네, 가죽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랭각스 접정량 들어가 있고요.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우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인지이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그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볼보 S60 D3 2세대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